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입니다 포홀 이구요 오늘 일단은 음봉 시가가 밀렸기 때문에 몸통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금요일 대비 주가는 밀렸구요 그리고 장중에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했죠 다시 한번 이 아래 꼬리 전자점 라인 입니다 지금 뭐 포퓨도 오늘 음봉이 나오고 엘젠솔도 음봉이 나오고 2차전지가 여전히 좀 흐름이 안좋죠 반도체도 오늘 3전이 올라간걸 빼면은 대부분 다 파란불 위주였구요 지금 메인 업종이나 혹은 뭐 주도 업종이 될만한 그런 대형주들이 없죠 지금 코스닥이 오늘 특히나 안좋았는데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뭐 엔터까지 대부분 다 음봉이 좀 크게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의 흐름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약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뭐 딱히 좋은게 있나요 그쵸 종가만 그냥 빨간불로 동시효과 때 올려줬다 뿐이지 장중에는 거의 뭐 그냥 1a 하방턴이 나와줬고 뭐 지수가 많이 안 밀리긴 했지만 지금은 연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유의미한 빨간불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다 똑같습니다 애매한 뭐 반등도 아니고 그냥 뭐 보합북은 그냥 간신히 버티다가 이제 동시효과 때 끌어올려 준거 이게 뭐 빨간불로 바꿔주는게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쵸 의미는 아직까지는 없구요 조금 더 강한 혹은 우리가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캔들이나 좀 그런 메세지가 들어와 줘야 되요 지금 수급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국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심리 거든요 구걸을 음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기도 했고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음봉을 보여줬고 코스피 그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면은 그래서 며칠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런 식으로 액션을 주는 지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 당사진야만 알겠지만 어쨌든 기관 쪽의 매도영향이 코스피를 좀 밀고 있다라고 하는거 포홀을 봐도 포홀이 과거에 주가가 좋을 때 보면은 기관 쪽의 매수가 보통 베이스가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며칠이죠 코스피가 오늘 구걸을 음봉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색깔만 빨간색이지만 기관 쪽의 매도가 딱 9일 동안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 하락을 만드는 명확한 원인이 여기에도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해 미한 빨간불을 보여줘야 그래야 포홀도 주가가 좀 다른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포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매수 효과도 굉장히 얇게 만들고 거래량이 줄어들어도 하락이 막 더 크게 나오고 이런 것들 악순환이 그냥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고리를 끊긴 해야 됩니다 뭐 전자점 나왔으니까 이제는 저점 라인이다라는 그 관점 하에 반발 매수나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또 그냥 비리비리하게 파란불 보여주고 하면은 또 그냥 반등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윗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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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반복될 확률이 높아요 이제 필요한 거는 그냥 업종 하나가 그냥 시장을 잡고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종가까지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양봉도 몸통 연정도 좀 달려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줄 타이밍이다 그게 반도체여도 지금 당장은 상관이 없고요 2차 현지여도 상관이 없다 왜냐 첫 스타트를 어쨌든 간에 끊어주긴 해야 된다는거 캔들 하나를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확실히 굉장히 좀 끈질깁니다 끈질기고 이 와중에 이제 일본시장 올라가고 해외중시 다 흐름 좋고 하니까 더더욱 답답한거죠 우라통이 진짜 그냥 터지는 그런 상황인건데 뭐 우리나라가 이런 패턴들을 아예 그동안 안 보여줬던 것도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뒷구간은 대체적으로 반등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2차 현지 7월달에 엄청나게 올라갈 때 그 앞에도 이런 패턴들이 똑같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이때죠 이 5월이랑 이제 6월달 빠질 때 이때 나스닥 보면은 이런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때도 2차 현지가 좀 거의 그 시장이 밀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때도 2차 현지 사이클 만들고 그 다음에 밀린거거든요 그 다른 나라 시장에 역행할 때 보면은 이 흐름을 빨리 좀 막아줘야 될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그렇게 크게 밀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음봉이 좀 연속적으로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전처럼 하락하는 액션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큰 종목도 있고 작은 종목도 있겠지만 매도 금액 자체가 대부분 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음봉은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반등 쪽에다가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음봉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거 저는 1개 2개 정도라고 보고 있고 뭐 이 1개가 안나오고 바로 반등이 나오면 더 땡큐인거고 1개 2개 정도까지 나와도 충분히 버티고 가격 돌리는 거를 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시겠죠 뭐 4월 뿐만이 아니라 지금 2차연지를 막 여러개 들고 계실건데 대부분 다 똑같은 흐름을 만들어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예수금의 대부분이 막 2차연지에 많은 이제 비중이 들어가 있을거고 그리고 신규 매매를 뭐 하고 싶어도 일단 종목들 자체가 좀 생소한 애들이 많구요 그 다음에 기존에 뭐 반도체니 바이온이 대부분 다 약세턴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뭘 써야 될지 감도 잘 안오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조금만 개선이 되면은 저는 뒷구간에 나올 수 있는 반등은 좀 빠르고 강하게 나와줄 확률도 높다라고 봐요 그때까지 기다리는게 좀 힘들다 뿐이지 지금은 우리가 이정도 위치에서 막 손절을 고려하거나 그럴만한 포지션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 매수가 조금 더 들어와 줘야 되요 금투 같은 애들 백날 첫날 들어와도 주가에 아무 도움 안됩니다 금투는 기관이 아니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과거에는 투신이었죠 연기금도 사실 포올의 주가에는 많이 영향을 못 줬는데 그 주가를 끌어올려 줄 때 투신 쪽에서 많이 주도를 했단 말이죠 투신 쪽에 빨간불이 좀 들어와 줄 때 그때 어 좀 양봉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은 역시나 키포인트는 이제 기관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 매수가 좀 필요해 보여요 저희 무료 종목들 한 주 동안 4,5개 드리는데 지난주에 25% 목표로 한다라고 설명 드렸죠 지난주 실질적으로 24.7%에 마감이 됐고 어 내가 진짜 좀 제한적이나마 수익을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 가지고 같이 한번 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지금 심리가 무너지면은 내동매매로 유해질 수 있는 또 그런 구간이니까 이런 것들 최대한 좀 자제하시고 너무 좀 컨트롤이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종목 같이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